2번하고 3번하고 좀 바꿔주시면 합니까? 네 좋습니다. 자 준비되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자 우리 서희씨 먼저 준비하고 계시겠죠? 자 서희씨 준비되셨나요? 서희씨 준비되셨어요? 예 좋습니다. 오류가 똑똑 숨으셨네? 어 원래 지금 잠깐 계세요. 먼저 바꼈습니다. 네 그러면 가요. 먼저 서희씨. 자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준비 되셨나요? 오케이 예 좋습니다. 자 이번에 모실 가수나 내가 미견 최고의 인기 가수 사랑으로 몰감입니다. 타이틀곡인 최고의 인기 가수 서희씨를 무대으로 모셔보겠습니다. 자 서희씨 어서 오세요. 예 누가 쓰시고 요가하겠습니다. 네네 알았습니다. 네 좋습니다. 한 30분이 박수는 치시네요. 네 좋습니다. 자 음악 주시고요. 하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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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